태풍이 지났다고 해도 지금 보신 것처럼 절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전남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또 많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홍지용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조금 전인 4시에 이곳 여수에 태풍 흰남로가 가장 가깝게 접근했다가 지금은 약간씩 멀어진 상태입니다. 거제에 상륙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폭풍 반원 안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바람이 잦았다가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여수 국동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몰아쳤다가 멈췄다를 반복하고 있고 비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여수를 포함해서 밤사이에 20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여수 국동항도 지금 뒤에 보시면 깃발들도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배들이 다 같이 꽁꽁 묶어왔지만 한꺼번에 움직이는 모습들 보실 수 있습니다. 밤사이 피해 상황 없었습니까? 밤사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40여 건의 피해 신고가 현재까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도 인명 피해 신고는 없었고요. 대체로 상가 간판이 흔들려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건물 지붕이 흔들리는 등의 안전조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정전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2,120호가 정전됐는데 이 중에 3분의 1만 복구됐고 밤사이 태풍이 매서웠기 때문에 복구가 지연되면서 나머지 3분의 2의 가구들은 아직도 정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지대에서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거나 아니면 산사태 위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 7,350명이 인근 대피소로 피신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바닷물이 가장 차오르는 만조식이어서 이걸 지금 상당히 이전에 우려를 했었는데 어떤 상황인지요? 네, 만조식이 지금 5시 6분에 이곳 여수가 만조대인데요. 대체로 남해안 일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해수면이 2에서 3미터까지도 일단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기상청이 폭풍해일도 예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오늘 오전 4에서 5미터 정도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파제나 해안도로가 높게 형성돼 있더라도 순식간에 비바람이 덮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너울성 파도가 뒤늦게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는 때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여서 국동항에서 JTBC 홍지웅입니다.